여기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빌런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종족으로 어느날 갑자기 퍼진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과 좀비가 합쳐진 좀반이라 불리는 존재인데요. 오랜만에 인간 사냥에 성공했다며 부하 좀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죠. 이때 등장한 한 인간 학생, 그는 굉장히 건조한 말투와 표정으로 크레이븐을 찾고 있었습니다. 크레이븐은 이 좀반들의 우두머리였고 부하를 시켜 이 킹받는 학생을 처리하려 하는데요. 학생은 대검에 공격당해 갈갈이 찢겨 조각이 났지만 바로 모든 신체가 이어붙으며 처음부터 개사기 캐릭터임을 여실히 보여주죠. 이후 그는 자신의 신체를 소환해 기이한 전투를 펼칩니다. 뼈를 소환해 몽둥이로 쓰질 않나 직접 자신의 장기를 꺼내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빌런들의 우두머리 크레이븐 앞에 선 학생,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몸에 혈관을 꺼내 크레이븐을 감싸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그곳에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온미레입니다. 그리고 세계관 속 신급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죠. 미래는 과거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좀비의 면역이면서 특수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능력 중 하나가 불사였죠. 가족을 모두 잃어 혼자가 된 주인공 미래는 자신 또한 삶의 의지를 잃고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존관을 찾아다녔던 것인데요. 그렇게 홀로 여행을 하던 도중 이경이란 여자를 만나죠. 그녀는 필살 부대라는 소규모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 존관을 죽이고 인간사회 재건을 목표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이경은 조직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강한 인재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인공 미래가 적격이었죠. 게다가 조직에 속해 있는 박사가 존관을 대항하기 위해 만든 무기들은 마냥 불사의 존재였던 미래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경은 존관을 전부 처리한 후 인간사회의 재건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너의 소원인 죽음을 주겠다 약속하는데요. 고민꾼 미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존관 대량 학살에 동참하죠. 과연 먼치킨 주인공은 얼마나 많은 존관을 학살하게 될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작품은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존관 웹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좀비물에 능력자물이 더해진 독특한 작품인데요. 비교적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판타지 좀비...